다음 순서로는 우리 싱크아이저 유저들 사이에서 큰 어른이시죠 파라미디어의 안정희 대표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아까 정연교 사장님 서설 오늘 첫눈 온 날이고 축구의 기적을 본 날입니다 앞으로도 싱크아이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축사를 맞게 돼서 중원 부원하는 것보다 원고로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싱크아이저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걸쳐서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안정희 대표님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 6회 싱크아이저 유저 컨퍼런스를 저희 인생을 바꿔놓은 싱크아이저라는 제목으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신 심테크 시스템 정연교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모레 퍼시픽에서 전산 부서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파라미디어 대표로 기업 경영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크아이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싱크아이저를 사용하면서 저희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아주 특별한 싱크아이저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싱크아이저를 사용하면서 얻은 가장 큰 변화는 끝없이 다양하게 밀려오는 정보를 처리해야 할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흥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껏 경험한 싱크아이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두뇌정보처리 툴 싱크아이저입니다 두뇌정보처리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두뇌정보를 컴퓨터가 정보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뇌도 정보처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성취욕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학습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만난 툴이 바로 두뇌정보처리 툴 싱크아이저였던 것입니다 좋은 도구가 있다고 모두 명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명장은 좋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싱크아이저는 업무와 학습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두뇌정보처리 툴인 것입니다 둘째 사고력 강화 러닝머신 싱크아이저입니다 싱크아이저는 사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러닝머신으로 생각하시고 자주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싱크아이저 사용은 생각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시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생각의 근력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력 강화 도구 싱크아이저는 얼마나 자주 많이 사용하여 습관화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싱크아이저 사용에 익숙해지시면 싱크아이저를 사용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싱크아이저 매니어가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인생 지도 제작풀 싱크아이저입니다 여행에서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과 지도 없이 여행하는 사람의 차이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커다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전체를 조감하면서 상세하게 접근하면 효과적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매일 떠나는 것과 같이 때문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싱크아이저는 다양한 학습 지도, 사업 지도, 업무 지도, 인생 지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싱크아이저에서는 플래닝이라는 섹션에서 다양한 맵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크아이저를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인생 지도를 만들어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강력한 두뇌정보처리 툴 싱크아이저 사고력 강화 러닝머신 싱크아이저 인생의 지도를 만드는 싱크아이저의 사용으로 생각 자체가 변화되면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싱크아이저가 유일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싱크아이저 사용에 익숙해지시면 싱크아이저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투린가를 더욱 많이 느끼고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아이저라는 제품명처럼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 항로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싱크아이저를 사용하는 여러분은 이미 확실하게 성공하실 분들임을 확신합니다 싱크아이저 활용을 통해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의 인생을 바꿔 놓은 싱크아이저라는 강력한 툴을 개발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싱크아이저 정영교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싱크아이저와 싱크아이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